다음은 주말로 전국의 주도와 관객을 이용한 서비스를 사용했고, 관객을 사용하는 편의점과 관객을 이용하여 빌딩하는 곳에 관객을 이용했고, 음식들도 배달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받고 계시는데, 세탁물도 수거하고 배달할 수 없을까 생각해 세탁품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모바일 앱으로 언제든지 수거신청을 넣어주시게 되면, 23시 50분부터 07시까지 비대면으로 고객님 문앞에 있는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대면 서비스로 고객 세탁물을 수거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의 물건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세탁 완료된 상태로 갖다 드려야 되는 게 미션이고요 물세탁과 드라이센탁과 케어라벨이 처리를 하고요 처리된 옷들이 프레스 라인으로 와서 프레스에서 열과 스팀으로 가림질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젊어서부터 세탁업을 시작해서 한 30년 경력 이상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몸담아서 일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운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직업은 shop회 좀 예쁜ionen 이렇게 4라운로드가 되었을 때 내 코트 바깥 그리고 그냥 좋아해 와우, 너무 빠르다